오우 멋있어 멋있어 이 노래 홍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 너무해 그 느낌이 아니야 좀 더 무겁게 아 잘한다 근데 방금 힙합으로 분위기를 좀 뛰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가라앉게 해드릴게요 약간 좀 한국에서 처음 부르는거죠? 네 제가 처음 불러요 그 Someone You Love라는 곡 안녕하세요 굉장히 조이스가 폭발적이에요 아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부러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인데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잡으면 안될거에요 주인씨? 주인씨 들리시죠? 네네네 아아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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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초만 있다가 노래 시작할까요? 네 약간 호흡이 지금 돌아가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힘 호흡 한번 할까요? 하나 둘 셋 아아 아 이 느낌이에요 괜찮네요 가볼까요? 네